다임 짱! 뭐야? 좋은데? 네. 그래. 정환이 형. 아 이거 이렇게 느리게 나오면 안 돼요. 오빠가 듣자마자 베리베리 굿! 오 센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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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좋아요. 오 센스! 오 센스! 역시 열심히 한다니까. 얘 하고 진짜 열심히 해. 진짜 많이 놀아. 또 질문해주세요. 또! 너무 맛있을까? 3초 안에 나와야 된다. 네. 이제부터 3초 안에. 질문! 어떤 게 올라올까요? 너무 있을까? 핫바 맛있어? 너무 맛있어. 정말 맛있어. 엄청 맛있어. 엄청 맛있어. 엄청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같이 먹을래? 같이 먹을래? 같이 먹을래? 같이 먹자. 저희. 우리 멤버한테 전화해볼까요? 조금 있다가. 그럴까요? 일단 오자 토크가 재밌으니까 오자 토크 한 번 다시 하자. 네. 오자 토크 더 하고. 윤천천님께서. 네. 아니야 이거 하면 안 되겠다. 뭐였어요? 뭐였어요? 그만할게요. 데뷔 님께서 몸무게 몇 심? 네. 시끄러워 너. 그거 뭐예요? 몸무게 몇 심? 안 알려주지. 저요? 우리 오빠 머리 안 감았어요. 머리 감았어. 왜 나 방금 머리 감아. 오자 토크입니다 여러분. 오자 토크 뭐라고요? 질문 뭐라고. 머리 안 감았어요? 머리 안 감았어요? 3초 1. 2. 감고 다닌다. 샴푸 좋은 거 쓴다. 정한 오빠 살구 좋아하면 나랑 살구. 나랑 살구. 네. JJY 0701님께서 승관이 랩 좀 해달라고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승관 씨. 브리스타일. 요. 세븐틴? 세븐틴. 자랑스러워. 예 맨. 세븐틴 팬들도 사랑스러워. 오 맨. 항상 너한테 불러주지 김정국의. 오 같은. 머리부터 발끝까지 더 사랑스러워 넌 뭐 가서 기지기 펴쥬 넌 바로 목숨 간다 뭐야 네 이제 끝내죠 그럼 끝낼 시간 있어요 일단은 멤버들한테 전화 한번 해보죠 전화하고 싶어 멤버들 보고 싶어 지금 우리 연결 중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5분 더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5분이 아니라 10분 더 이현문 누구한테 전화할까요? 맞춰보세요 지수 오빠 나왔네요 지훈이 오빠도 많이 나오는데요? 지수 형 부사장님 부사장님 PSBSJ 네 이렇게 전화 연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볼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전화 연결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누굴까요? 여보세요 그대는 누구신가요? 안녕하세요 뭐야 야 이성민 말고 너 싫어 나 다른 데 바꿔 너 뭔데 넌 성민입니다 야 지수 형 바꿔 지수 형 지수 형 바꿔 지수 형 지금 바로 옆에 있거든요 바로 바꿔 드릴게요 바로 바꿔 주세요? 바로 바꿔 주세요 바로 바꿔 드릴게요? 네? 이 말투 오랜만이다 여보세요? 어 어 어 약간 차가운 이미지가 느껴지죠? 조샤 헝 너 이름은 헝? 안녕하세요? 안녕하세요? 내 이름은 호시 어 너 이름이 뭐예요? 내 이름은 조샤 헝 너 조샤 헝 조샤 헝 지금 뭐 하는 거야? 뭐 하는 거야? 나는 우리 연습실에 어 연습실? 우리 안무 해야 되는 거 다 땄어? 다 땄어 다 땄어 오케이 조샤 헝 예 구원가살림께서 목소리 섹시하대 감사합니다 오 예스 예스 지수 형 우리 화이트데이잖아 이제 내일 응 팬들한테 달콤한 말 한 마디 해줘 그래 형 달콤한 말 한 마디 해줘 달콤한 말이야? 우리가 한 거 봤지 너네가 거기서 화내고 있었겠지만 형 아니면 달콤한 로맨틱한 노래 하나 해줘 영어로 된 팝송 네 노래 어 노래 불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노래 오케이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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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불러오겠습니다 지수 형 우리 연습 중인데 이렇게 전화하게 해줘서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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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오늘 방송 보고 있었어? 어 계속 보고 있었어 재밌었어? 어 재밌었어 나 제일 달콤한 멤버 누구였어 오늘 애교 어땠어? 네 지수가 애교 진짜 싫어거든 다 달콤했어 다 달콤했어 아 다 달콤했어 다 달콤했어? 형 화난 거 아니지 우리 때문에 혹시 승철이 형 많이 화났어? 우리 때문에 어 연습실 와서 보자 네 승철이 형이 코스 형이 연습 와서 보자네요 네 알겠어요 우리 곧 갈게 네 지은 님께서 숙소 가면 단체로 맞을 때 네 그럼 지수 오빠 인사해 달래요 마지막으로 인사 시청자분들에게 여러분 즐거운 화이트 되세요 네 빠이 지수 형 고마워 전화 연결 고마워요 지수가 목소리가 좋아 네 목소리가 좋아 잠깐 지수 오빠는 언젠가 나오겠죠? 네 언젠가 나올 거예요? 네 우리 지수 형도 미국 가야 될 텐데 네 가야 되지 않을까요? 이제 이번에 맞아요 영어도 가면 지수도 가지 않을까요? 오늘 일단 연식 가서 좀 부탁해드리죠 해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또 마무리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방송에서 너무 고맙고요 고마.. 네? 나 뭐라고? 끝나기 전에 다음 주 방송 홍보해주세요 저번 주 금요일에 했던 것처럼 해주세요 저번 주 금요일에 어떻게 했지? 혹시 수조 님 어떻게 했죠? 어떻게 했죠? 우리 휘하 님 별풍을 계속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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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네 네 다음 주 방송은 오케이 지우 님 수요일까지 어떻게 기다려? 수요일이구나 다음 방송이 다음 주 방송 비밀입니다 네 다음 주 방송은 비밀로 하고요 엄청난 분이 나와요 더 재밌는 분 네 더 재밌는 분이 나오시니까요 기다려주세요 나중에 진짜 우리 방송할 때 기다렸어요 나중에 우리 방송할 때 나중에 우리 방송할 때 진짜 다른 게스트분들도 불렀으면 좋겠다 막 예를 들어 나 민현이랑 친하거든 민현이 형 민현이 형 몇 번 말하시는 거 그런 식으로 말하면 나도 그런 식으로 나도 동근이 형이랑 친해 아 그래? 나 범죄 형도 있고 네 다 친하지 혹시 저는 럭키제이의 제이호 형도 굉장히 친하거든요 준영이 형 네 준영이 형 많이 좋아해주세요 네 준영이 형 노래가 좋아요 네 그럼 이제 마무리 멘트 해볼까요? 네 마무리 명호 씨가 한번 해주세요 명호가 마무리하고 가자 네 마무리 멘트 네 오늘 오늘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꼭 해야 돼요 네네 뭘 뭘 해 그 아 투표? 네 여러분들 투표 꼭 해주세요 맞아요 저희 방송 투표 꼭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 또 나오고 싶어요 저희 한 달마다 투표하는 거 아시죠? 저희가 그거 꼭 다 많이 참여를 해주셔야 저희가 또 나중에 한 달 후에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꾸준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저희도 열심히 항상 밤새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네네 저희도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항상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주 수요일 날 10시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그럼 지금까지 호시 승관 정환 미우호 안드로메다 방송 안드로면 안된다잉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래 조금만 둘까요? 다음 해 봐요 다음에 봐요 다음에 봐요 다음 해 봐요 다음에 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